음악 지구촌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역사의 중심에는 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강이 있듯 영국에는 템스강이 영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템스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영국의 과거와 현재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무대인 코벤드가드. 이곳에 세계적인 명문학교 EC 런던센터, 유러피인 센터러브 잉글리시 랭그지 스터디스 런던센터가 있습니다. EC 런던센터는 1991년 몰타에서 처음 설립된 대규모 영어학부입니다. 연 60여개 나라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하며 ISO 9001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명문학교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기로 유명한 EC 런던센터는 홀본역, 코벤드가든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아주 인첩해 있습니다. 특히 홀본역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죠. IE 유학네트가 처음 EC 런던센터를 방문했을 때 본 학교의 첫인상은 첨단, 쾌적, 안락, 청결이었습니다. 2006년도 9월에 리노베이션된 건물 자체가 정말 청결한 1등 글로벌 학교로 있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명문학교 일수로 위치한 지역도 같이 명문학군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죠. IE 유학네트가 추천해드리는 글로벌 명문학군, 조용하고 쾌적한 영국의 문화의 1번지 코벤드가든입니다. EC 런던센터는 바로 글로벌 명문학군인 코벤드가든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리와 최적의 학습 성취를 위한 EC 런던센터의 시설 면면들을 보시면요. 11개의 강의실, 도서관, 자습실, 포켓풀 테이블과 홈시네마 시설을 갖춘 카페드리아 시설까지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선과 생활 동선을 배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된 학교더라도 청결하지 않다면 학생 입장에선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EC 런던센터, 학교 시설 및 청결 점수를 매긴다면 단연코 100점입니다. 해외에 낯선 곳에서 글로벌 수업을 효과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EC의 반가운 소식 바로 EC 런던센터의 프리미엄 보장 서비스인 EC 개런티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EC 보장 서비스는 단계별로 구성된 영어 프로그램 수강 시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 레벨로의 승급을 보장하는 서비스이죠. 학생들은 학생 국적 비율에 맞춰 학교가 철저하게 조율해 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빠짐없이 수업에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다음 단계 레벨 승급을 보장받게 됩니다. EC 런던센터가 유학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 최선이 최고를 만든다인데요. 최선의 수업은 바로 빠짐없는 수업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비즈니스 영어 과정은 국내 영어 학교에서도 인기 많은 과정이죠. EC 런던센터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영어 과정은 중급 이상 레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소규모 그룹 과정과 중학급 이상 레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1대1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최대한의 학습을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1대1 과정을 추천해드립니다. 시험 준비 과정으로는 캔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 IELTS 시험 준비 과정, 토플 준비 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각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죠. EC 런던센터에 온 많은 친구들이 EC 몰타센터에서 새로운 12주를 보낼 수 있는 24주 과정의 2개국 연계과정을 선호합니다. 2개국 연계과정 학생에게는 왕복 항공권이 제공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어학연수, 인턴십 설티피케이트 하나도 없이 끝낸다면 허전하시겠죠? 영어레벨 중급 이상으로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께 무급 인턴십 코스를 추천해드립니다. EC 런던센터가 제공하는 인턴십은 무급과 유급 인턴십이 있는데요. 학생 입장에선 유급에 비해 무급 인턴십이 상대적으로 고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무급 인턴십은 엔지니어, 관광, 호텔, 회계, 보험,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 체험을 할 수도 있으며 일명 센트위치 코스로 인턴십 전후로 영어 과정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바로 EC 런던센터의 프리미엄 프로그램인 인턴십을 통해 가능합니다. 물론 영어레벨 중상급 이상인 분들 중 캠브리지에서 등록한 인턴십 수료증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에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EC 런던센터의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원해드립니다. EC 런던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프리스타일 과정입니다. 해외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눈치 빠르신 분들, 눈치 채셨죠? 프리스타일 과정은 16에서 20세의 주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최소 2주 이상 수강 가능하며 여름 시즌에만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EC 런던센터의 학생 숙박시설 궁금하시죠? EC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학생아파트, 호텔과 호스텔을 숙박시설로 제공합니다. 특히 홀본 기숙사는 도보로 학교까지 2분 거리입니다.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법, 학교에서 가까운 숙박시설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어교육 명문국과 영국에서 레벨업 시키는 여러분의 영어와 글로벌 체험, 바로 EC 런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연 60여개 나라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유러핀센터 오브 잉글리시 랭기지 스터디스, 영국 ARELS와 영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글로벌 교육 콜러티, 여러분의 다음 학교가 될 EC 런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템스강변 EC 런던센터에서 여러분의 꿈 하나하나가 실현되는 그날을 꿈꾸어 봐도 되겠죠? 템스강변 ECB